세상에 시각장애인들이 오케스트를 한다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건 기적이라고들 부르죠. 그리고 한 사람도 포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게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단순히 장애인들의 어떤 연주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서로 감정을 나누는 상당한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전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게 아닌 나를 위한 오케스트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들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렸으면 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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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